전구 좀 조금 위로 해도 될 것 같은데? 하고 있어요! 아무거나 바퀴가 어디지? 이러고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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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렇게 비슷하게 김경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울산 세상에 세상에 이런일이 이런일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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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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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엘리스가 어딨니 여기 있어요 엘리스가 아니어서 하세요 엘리스 아 저기서 하세요 엘리스 어디니 어디까지 말하라는 거야 순서